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글쏘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음식을 대접받는 사람의 기호와 상태에 따라 같은 재료이지만 그 요리 방법을 달리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매번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진리의 내용이 달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내용은 자신이 가진 교육적인 배경에서 짜내고 만들어낸 학문이 아니라 부른받음으로 받게 된 상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뚫어 얻는 것입니다. 이 상급으로 인해서 부유해진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출 수 없는 부르심의 상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사용하여 자랑한 것입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부른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여진의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한 것으로 자랑했던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스오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이란 이러한 상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지혜가 있어서 이러한 상급을 다양하게 자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심의 상인 독생자 예수 그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